KF 빌리지가 올 연말 여러분들의 선물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전라북도 특산품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연말연시 소중한 분들께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채널 고정하시고 KF 빌리지에서 준비한 전라북도 특산품으로 선물 고민 해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앞에는 누룽지, 쌀, 황가 등 다양한 제품들이 놓여져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사랑 누룽지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누룽지는 밥도 되고 간식도 되는 대한민국의 대표 먹거리인데요. 특히 이 사람사랑의 누룽지는 군산에서 직접 재배한 흡살로 정성껏 만들어서 더 신선하고 더 고소한 맛이 나는데요. 연말연시에 선물하기도 딱 좋게 이렇게 선물 세트로 가져와 봤습니다. 현재 할인과 45달러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누룽지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사람사랑 누룽지는 그냥 누룽지가 아닙니다.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특히 엄선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받아보시면 납득하실 것 같습니다. 또 핵섭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서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고요. 이렇게 상자를 열어보면 총 16봉지가 있는데요. 햅쌀 누룽, 현미 누룽, 찰보리 누룽, 배아미 누룽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햅쌀 누룽을 살펴볼까요? 100% 햅쌀로 만들어졌고 무쇠판에 직접 구워서 더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현미 누룽은 풍부한 영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찰보리 누룽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배아미 100%로 만들어진 배아미 누룽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구비되어 있어서 입맛에 따라서 골라먹는 재미도 똑똑하겠죠. 이어서 아주 맛있는 쌀, 생금들의 신동진 쌀을 만나보실까요? 생금들은 한국산 100%의 우수제품만 판매하는 브랜드인데요. 생금들이 만들어내는 쌀은 바다와 인접한 군산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태풍을 받고 자란 큰 씨알의 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있는데요. 4명의 청년 논부가 한국인의 몸에 알맞도록 만든 식품이라서 더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신동진 쌀 여기 앞에 보시면 도정일자가 2021년 10월 12일이에요. 그만큼 신선한 제품들을 준비했는데요. 쌀알이 크고 차진 밥맛으로 신동진 쌀의 풍미를 가득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선물하기 딱 좋게 선물세트도 따로 이렇게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차름미, 귀리, 찹쌀, 흰쌀쌀부리로 이루어진 4곡 선물세트와 여기에 현미까지 더해진 5곡 선물세트가 있습니다. 용량이 조금 달라요. 4곡은 780g, 5곡은 450g입니다. 용량이 다르니까 필요한 걸 선택해서 주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곡 세트는 35달러, 5곡 세트는 50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리에 빠질 수 없는 고추장과 된장, 간장을 살펴본 텐데요. 25년 전통의 발효명과 옹고집 제품들입니다. 전통의 맛에 영양까지 더했는데요. 우리 고유의 전통장 담그는 비법을 전수받아서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된장에는 보릿가루가 첨가되어 있는데요. 된장이 숙성되는 과정에서 보릿가루가 당화하면서 짠맛이 빠지고 달콤하고 구수한 맛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일반 된장은 좀 짠맛이 강하잖아요. 이 옹고집 4인청 된장은 보다 깊은 맛을 내는 거죠. 또 고추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국산콩과 보리가루, 애호박을 섞어서 만든 메주를 향토빵에서 1년 동안 발효시킨 장으로 만들어져서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자인청 된장과 고추장은 500g에 5달러, 이게 1kg짜리인데요. 1kg에 9달러에 구입할 수 있는데요. 드셔보시고 깊은 전통의 맛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인청 만능간장은요. 모든 요리에 사용하는 수제 만능간장인데요. 250ml에 3달러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간장은 자연스럽고 고소한 맛이 나고, 오랜 숙성을 통해서 비린맛도 전혀 없는 것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식 간장으로 소화 흡수율이 높고, 어떤 음식이랑도 잘 어울린다고 하니까요. 연말에 가족들과 모여서 먹을 음식에 이 만능간장을 넣으면 더 맛있겠죠. 한국의 전통과자인 한과도 준비했습니다. 바로 서해 한과 제품인데요. 서해 한과는 질 좋고 신선한 국내산 100% 원재료만 사용해서 만든 명품 한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보시면 500g, 800g, 1100g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500g 세트에는 찹쌀 육아가 4봉지, 이 800g 세트에는 이 찹쌀 육아가 6봉지가 들어 있습니다. 또 이 1100g짜리에는 백년초, 울금, 숲, 자색고구마, 찹쌀 육아 이렇게 다양하게 혼합해서 총 9봉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판매 할인가로 500g은 26달러, 800g은 35달러, 1100g은 46달러에 구입할 수 있고요. 패키스도 깔끔하고 먹기 편하게 개별 포장되어 있어서 선물하기도 딱 좋은데요. 온가족이 먹을 수 있는 영양간식, 지금 바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온미당의 미담과 온화 한과 세트입니다. 온미당은 기름, 지방, 글루틴이 없어서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데요. 특히 구운 육아라는 점이 사제품과 차별화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온미당의 구운 육아는 자체 제작한 3단 오븐에서 천천히 구워서 만든다고 합니다. 소중한 사람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웰빙 건강제품입니다. 기분 좋은 달달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리조청을 사용해서 많이 달지 않다는 점도 사랑받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담과 온화 세트, 보기만 해도 알록달록한 색깔이 먹음질스럽지 않나요? 할인까지 더해서 이 미담은 36달러, 온화는 30달러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연의 맛을 따다담은 임실 따담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상의 원료와 차별화된 가공법으로 작지만 강한 농식품 농업인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죠. 임실은 열매의 고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일교차가 높아서 맛과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임실의 열매들로 만든 건강배, 복분자, 블루베리 이렇게 3가지를 여기 가져와 봤습니다. 이외에도 사과즙, 복숭아즙, 순수배즙까지 총 6종류가 있습니다. 이 한 박스에는 30팩이 들어있고요. 현재 할인가로 각각 20달러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6가지 즙 종류 중에서 3가지를 동시에 구매하시면 55달러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다는 말이 있잖아요. 임실 따담의 이 즙들은 몸에도 좋지만 맛까지 있어서 선물 받아서 먹는 분도 정말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연의 맛을 담은 임실 따담즙으로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시는 건 어떨까요? 마트에서 판매하지 않는 오직 KF 빌리지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전라북도 특산품. 지금 할인 행사로 더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718-353-8970으로 전화해서 주문하세요. 연말연시 소중한 분들께 따뜻함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TKC 홈쇼핑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는 전라북도 특산품. 지금 바로 구입하세요. 718-353-8970 최소 금액 50달러 이상 구매 시 배송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로 문의하세요.